드디어 CS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웹이라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웹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못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못생긴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정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CSS라는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 HTML처럼 CSS도 그것이 어떤 약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Cascading Style Sheet가 바로 CSS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Cascading이나 Sheet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스타일입니다. 즉 CSS는 무언가 스타일을 내기 위한 언어예요. 스타일리시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CSS라는 것은 HTML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CSS는 HTML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CSS가 기본적으로 고안된 목표는 HTML이라는 언어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HTML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HTML 안에는 그 HTML의 어떤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속성이나 태그들이 존재했습니다. 글자의 크기, 간격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태그가 HTML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HTML이 정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HTML 안에 들어있던 여러 시각적인 것과 관련된 태그들이 다 퇴출되면서 CSS라는 별도의 언어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HTML은 정보라고 하는 측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CSS는 바로 디자인에 집중하는 언어라는 것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TML과 CSS는 서로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HTML과 CSS가 웹페이지 안에서 공존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공존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CSS 수업을 시작해보죠.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있어요. 뭐냐면 스타일이라는 태그입니다. 그러면 에디터를 열고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준비를 해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워볼 거예요. 다큐멘트 루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예제들이 많아질 거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New 폴더를 선택해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CSS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New 파일 그리고 ex-css-1.html 이라고 입력하고 Enter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emit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HTML 엔터 그리고 뭐 하면 되는데 이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던 파일을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재활용합시다. 이거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재활용했고 이 바디에다가 이제 우리가 내용을 넣을 건데요. 자, 일단은 CSS라고만 쓰세요. CSS라고만 그리고 일단은 이 디렉토리에 있는 바로 ex-css-1.html 파일에 파일을 우리가 한번 열어봐야겠죠. 자, 그런데 왜 이걸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 htdocs 바로 밑에 파일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고 거기에 파일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localhost로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슬래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디렉토리는 뭐예요? css였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이 뭐였나요? 자, ex-css-1.html이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큐멘트 루트에다가 디렉토리를 만들면 그 디렉토리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그 디렉토리의 주소를 위치를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 css라고 적은 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우선 우리 제목을 나타내는 그러면 h1, h2 그거 코드 한번 작성해 볼까요? h1.tap 하고 javascript... 뭘 할까요? css 그리고 h2.tap javascript 그리고 h3.tap.html 뭐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옆에 있는 트리 뷰 이걸 트리 뷰라고 해요. 이걸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원화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화면을 분할해서 살펴보죠. 자, 리로드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css, javascript, html이 어떤 태그로 감싸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글씨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 이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h1, h2, h3라고 하는 이 태그의 중요한 것은 저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바로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그 의미에 따른 기본적인 디자인이 브라우저에는 되어 있어요. css는 기본적으로 그 h1은 중요한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css가 기본적으로 크게 보이는 거고 h3는 덜 중요한 거니까 좀 더 작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디자인을 이거는 기본 디자인일 뿐이고 우리가 css를 이용해서 저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ss 코드를 한번 작성해보죠. 자, 우선 헤드 밑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탭키를 눌러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일단은 저는 h1이라고 하는 이 태그 있죠. 이 태그를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분할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이 태그를 이 태그에 있는 css라는 저 글자를 작게 하는 것보다는 붉은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선 제가 제가 수정하려고 하는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는 태그는 뭐였어요? h1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h1 태그의 태그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컬러를 붉은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한번 해보죠. 어때요? 여기 있는 이 css라고 하는 텍스트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죠. 자, 웹브라우저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ex-css1.html이란 파일을 건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웹브라우저니까 이 html 코드를 위에서부터 쭉 해석하면서 하나씩 실행을 시키겠죠. 그러다가 style이라는 이름의 태그를 만나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스타일 태그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css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정보들을 여러분은 css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style이라는 태그가 등장하면 아, css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html로 해석해서 실행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css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태그가 바로 style 태그인 것이죠. 자, 그럼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html 코드인가요? html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css의 코드죠. css 문법에 따른 코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스타일 코드는 뭘까요? html일까요? html일까요? css일까요? html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마크업 즉, 꺽쇠가 있으니까 저거는 html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도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어... 여기에 h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는 무슨 뜻일까요? h1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음... 태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서 h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그는 누군가요? 바로 얘겠죠. 그것의 컬러를 녹... 붉은색으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css의 컬러가 붉은색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서상에 h1이 하나 더 있다고 쳐볼게요. h1을 하나 더 넣어보죠. h1은 보통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음... 뭐 ph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hp는 여기에 만들어지겠죠? 근데 색... 자,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붉은색으로 나오겠어요? h1은 얘가 h1이지만 얘도 h1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이 효과가 저것이 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법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었던 코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저 h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부르냐면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셀렉터입니다. 자, 선택자라는 것은 이 뒤쪽에 나와있는 뭐 컬러를 붉은색으로 한다 저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자라는 이름을 갖고요. 언어로 치자면 주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중괄호에서 중괄호로 끝나는 저 구간에 있는 정보는 우리가 서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description 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선택자에게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곳이 바로 description 인거죠. 이것이 css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는 이 css의 효과를 주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것저것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